정글제대 할께요 따라라 뭔 AP제대야 여러분들 그래도 난 사람다운 픽은 할꺼에요 블라딘님이 지금 사람다운 픽이 아닌데 야 야 잠시만 잠시만 삼백 삼백 왜이래 왜요? 다들 즐겜하겠다는데 야 일라오이 너 내꺼 강타 먹기로만 넣어 내꺼 강타로 먹기만 해봐 지진다 야 리쉬를 안 한대 아니 뭔 리쉬를 안해 아 리쉬 오아 강타서 아이씨 룩스워즈 아 나 일라오이가 정글리 그럼 강타 안서지잖아 이거 흐흐흫 아이씨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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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아 정글도기 너무 힘든데 이 찍을걸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정.. 저한테 물어보세요? 나 왜 이리 많.. 나 왜 이리 많이지? 일라오이님! 여기 왜 왔어 얘 뭐야! 야 너.. 야! 이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야! 야 이.. 야 뭐야! 야 너 어디가! 이거 뭐하네요? 어이.. 어흐흐.. 으흐흐흫 아니.. 이거 뭐하는.. 으흐흐흫 야 어디가.. 야 어디가! 으흐흐흐흐흫 아 이거 왜 이렇게 자유로워! 야 이거 이렇게.. 자유로운 영혼이야 아 이거 뭐해! 야 이 새끼 뭐하는 새끼 야! 지금 와 인마! 다시 집으로 찾아가 또 포기를 안해? 뭐하는 새끼 아 진짜 극혐이다 아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자꾸 일라옹이 뭐하는 애예요? 일라옹이 왜요? 아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자꾸 일라옹이 뭐하는 애예요? 일라옹이 왜요? 예? 나 보면은 알아요 일라옹이 어딨지 근데? 왜? 전자인걸? 어 잘하는데 어? 갑시다 보세요 그 가자면서 가자면서 왜 그 뒤에서 씩 뭘 구경했어요 안될거 같아서 테스트용으로? 내가 완전 죽는거 아니에요? 이거 아까 들어갔으면? 일라옹이 정글인지 서포트인지 좀 정체성부터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? 야 뭐해 인마? 야 이 새끼야 너 뭐해? 아니 뭐 얘랑 싸우고 있어? 야 너 이네비야? 그거 먹어도 이네비야 이 새끼야? 야 너 어디가? 일라옹이 도와줘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야 제너님 수업하실래요? 네? 지금 저 정글인데요? 아하핰 정글 도대요 형 정글 도대요 형 네 어 진짜 정글 도대요? 네 오 미드다 오케이 이게 바로 제너 클라이스 아닙니까? 오 하하하 어 이거 다 잡겠는데 블라디 님이? 제가요? 왜..왜 그러세요? 제가 죽게 아하핰하핰 쟤도 어디서 뭐해요? 에? 저 지금 그 알이 쏠키는 미드 터지는데 저 지금 가슴 제 가슴도 터질려해요 지금 제 속도 터질려 하고 있어요 지금 흐어읰 크래로 해가지고 방심 해가지고 다 죽는거 어이 근데 블라디 님 CS가 미드 지금 25분 샛은 60개 샛은 60개야 뭐야 샛은 60개야 아... 아... 하... 아... 아 그와중에 채팅창에서 여자친구인 척하네 네? 어? 괜찮네! 일라오이보다 딜 많이 나왔다 일라오이보다 딜 많이 나왔다 아하반냐 바람이 다신경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득